한 번은 첫 번째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있고 환자분 눈 떠주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선욱입니다 나이는요? 24살입니다 혹시 어쩌다가 쓰러지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쓰러졌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 형아원 보냈어요 형 형님분 같이 안오셨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냐고요 내가 중요한게 아니라 형이 집다준다 그랬단 말이야 형님분 같이 안오셨어요 여기 병원인데 모르시겠어요 어딨어 어쩌면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니 어머님 같이 안오셨는데 어디가 아프시냐고요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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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film을 때려 쓸 수 있었어요. 저 와이프자분 누워 보세요. 여러분, 한자분. x2 한자분. 한자분 눕어보세요. 한자분 눕어보세요. 한자분. 한자분. 한자분 눕어보세요. 안자분. 눈 그리고 오세요. x2 음... 자... 그리스 2 3 3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